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도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세종의 가시거리가 70, 거창은 80, 파주는 110m로 좁혀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제주와 남의 하늘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이 22도, 광주 23도, 부산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겠지만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